인천시 교육청이 원거리 통학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학교군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시교육청은 15일 관할 4개 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고등학교 학교군과 중학교 배정 방식에 대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용역에서는 내년 초까지 원거리 통학 불편과 학교 간 학생수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합니다. 또 현행 학교군의 장단점과 함께 신도시 개발 지역에 별도 학교군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 학교군 조정에 따른 최적의 배정 방식을 분석할 계획입니다.